잘 부탁드립니다. 네, 저 여기 오기 전에 암센터에 있었어요. 7년 차입니다. 환자분 지금 어디 불편한 곳 있으세요? 수 100 호흡 25. 다행히 골든. 저 ACLS 자격증 있습니다. 제가 응급처치 안 했으면 이 환자 죽었어요. 코드 부른데 오는 사람도 없고. 이 환자. 응. 백퍼. 그 논문만 찾아내면 창호가 왜 저렇게 됐는지. 아까부터 뭔 생각을 그렇게 해요. 나면 나 입 앞에 떠드는데. 이거 왜 나한테 주는 거예요? 미안합니다. 박창호랑 언제 처음 만났어요?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어요. 오래되셨네. 그럼 두 분이 사귀기 시작한 건. 친구로 9년 연인으로 4년 부부로 3년. 16년 됐네요. 저 키스는 안 궁금해요? 왜요? 뭐 언제 처음 잤는지도 물어보시지. 공문 내용이 뭔지. 지금 누구 손에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. 원장님. 그 때문에 억울한 피해자들이. 병원 제대로 안 돌아가서. 네? 여기.